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허브리핑 안에 시장에 빠졌으면 다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HK인호엔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허브리핑이라는 영상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허브리핑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은 시왕이라든지 재료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를 정리할 수 있고 내 시장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화이자, 그 다음에 HK인호엔이 특허 분쟁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뭐 일단은 2016년도에 화이자가 이겼던 소송인데 인호엔에서 특허 무효를 재청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화이자 블록버스터 통증치료제 리리카를 두고 국내 제약사와 화이자 사이에 벌어졌던 10여 년간의 특허 분쟁이 다시 법원으로 향했다라고 하네요. 일단 대법원에서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판단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던 사건이 5년 만에 다시 법원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지식재산권 어깨와 법조기에 따라서 리리카 복제약을 판매했던 HK인호엔이 워너 렘버트의 불해가 발린 일부 통증치료에 대해서 용도 특허를 취소해달라면서 지난해 5월에 낸 청구를 특허 심파원들이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뭐 일단 뭐 재판기일은 잡혀지지는 않고요. 리리카는 화이자의 대표적 의약품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뭐 모더 화이자 백신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런 부분이 또 강하게 시장의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리리카는 예전부터 화이자의 대표적인 의약품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출원이 된 지 20년 만에 지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HK인호엔이 법원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우선 판매권 등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 결과에 따라서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화이자에 낸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번 소송은 9월 특허 심판원이 HK인호엔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프레가 발린 성분의 일부 통증치료 특허는 무효라는 판단하는 데에서 다른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에 그 11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프레가 발린 특허가 만료가 된 2017년이 되기 전에 리리카 제네릭을 개발 판매하면서 리리카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했죠. 그러나 특허 심판원이 2012년 화이자가 프레가 발린 특허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이전 특허와 비교해서 진정성이 안정되고요. 특허 명세서를 필요한 기재 요건도 모두 갖췄다라고 좀 본 건데요. 여기서 이제 화이자가 좀 반경이 나섰는데 제네릭을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입니다. 2017년 6월이었는데 일단 서울중앙은 중앙지법은 화이자 손을 들여드렸죠. 그래서 22억 정도로 선고가 나왔었던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반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22억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거나 아니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기술 상식과 기술 수준으로 통상적인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를 기재해야 된 내용만으로 리리카의 효과가 이해가 되거나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봤고 기존 심결이나 민사 재판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었기에 특허 심판원의 인용 심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누가 됐던가는 누가 됐던가는 만약에 HK인후행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거고 화이자가 또다시 승리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예전에 한 번 판결이 났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K인후행 같은 경우는 이제 먹구사 쪽이랑 여러 개를 계약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먹구사 쪽에서 치료제가 나오면 그것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HK인후행을 통해서 우리나라 유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밑에 어느 정도 K캡이라는 그 새로운 약이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 이런 것들을 다 기대를 하면서 그 위에서 머크가 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은 머크 알약이 우리가 50% 정도의 그 치료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30% 정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 30% 면은요 조금 너무 약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1인단 또 80만원짜리 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거의 86% 요 정도 효능을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화이자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정부가 저번에 백신을 선구매를 못 했다 보니까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론한테 되게 많이 얻어 맞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치료제 같은 경우는 조금 선구매라든지 선취미하면서 좀 머크사 쪽 치료제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많이 갖고 왔는데 효능이 요 정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욕을 먹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효능이다라고 하면 내년이면 글쎄요. 다시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화이자라는 이것보다 효과가 만약에 86%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가까이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약이 있는데 비슷한 가격인데 굳이 머크사 쪽 30% 정도의 효능을 갖고 있는 거를 재계약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서 머크사가 선구매한 물량이 들어와서 유통이 된다라고 하면 HK인호엔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일부 매출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큰 매출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만약에 효능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내년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이라는 백신과 계약을 안 했듯이 머크사랑도 계약을 안 하고 화이자 쪽 알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알약 치료제 그 부분에 임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언제든지 머크는 우리가 좀 버릴 수 있는 카드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화이자 부분에 대해서 알약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못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머크사 알약을 임시방편으로나마 살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번 계약을 끝으로 다른 걸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블록딜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분체인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밀렸죠. 여전히 여기를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 끝마무리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고 KCAP에서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그래서 정말로 이번 연도에 천억이 이상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좀 4분기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기다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장 여기서 양봉의 모습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거기다 거래량까지 좀 터져준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원절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릴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왔던 것 이후로는 조금씩이지만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기타 법인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이지만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띄엄띄엄 있고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급적인 부분만 체크해 보시면 놓치는 건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매매결산 내역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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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